네,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, 이쁜 사람도 있고, 귀여운 사람도 있고, 그렇죠? 네, 그렇지만 또 어떻게 살다 보면 다 미운 사람, 행복한 사람, 이쁜 사람 다 본인이 포호해야 할 살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최진희의 미운 사람을 드려드리겠습니다. 이 오가 그리움 속에 헤매었던 지난 세월 미웠다가 다시 그리우고 오, 다시 미운 사람 기다린 그날이 만난하는 그날이 오늘도 아니었었네 내일은 돌아올 그날이 날이 아닐까 차라리 잊었지 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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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움 속에 기다렸었네 기다렸었네 내일은